지금 한 걸음 더 행복해지세요 저 여자 되게 멋있다 나도 저런 데 가본 지가 언젠지 공항? 가면 되지 다음 달에 같이 여행 나갈까? 진짜? 너 갈 수 있어? 응 가자 한번 보자 14일 어때? 알았어 맞춰볼게 야 웬일이니 이게 너랑 여행을 다 해보네 야 주희야 어? 우리나라에 공항이 이렇게 많았어? 아 그럴걸? 이야 몰랐네 근데 너 내일 더 늦어? 응 아마도? 왜? 아니 엄마 내일 여권 사진 찍는데 같이 갈라고 그랬지 여권? 응 아 아 엄마 잠시만 네네 아 핀티 자료에요? 그거 어제 매일 보내드렸는데 과장님 왔어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? 네 네네 네네 분명히 아 과장님 힘든 거 저도 알죠 아 근데 과장님 제가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애정 있는지 아시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날씨가 쌀쌀해졌다 저기에 엄마 나 이번 프로젝트 잘 돼서 해외 출장 가기로 했어 정말? 정말? 아 너무 잘 됐다 역시 고생한 보람이 있네 근데 이번 출장 좀 길다는데 가지 말까? 다음에 또 갈 수 있다는데 아유 이거 무슨 소리 다음에 어딨어 지금 지금이 중요한 거야 근데 나 가면 엄마 혼자 있어야 되잖아 아휴 괜찮아 엄마 걱정하지 말고 출장이나 잘 다녀와 알았어 고마워 15일이요? 잠시만요 네네 계속 말씀해 주시겠어요? 까맣게 잊고 있었다 잠시만요 엄마와의 약속 같은 건 짜잔 엄마 이거 뭐야 커플로 어때? 엄마 나 이거 해야 돼 나 지금 바빠 응 쓰지도 않던 모자를 사오고 잘 입지도 않는 옷까지 챙기던 엄마였는데 그런 들뜬 엄마에게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주는 엄마에게 난 늘 다음을 약속했다 내 일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으니까 엄마 응? 이거 이게 뭐야? 너 출장 가는 거 아니었어? 우리 그냥 같이 여행 가자 출장은 그냥 다음에 간다고 했어 주희야 엄만 나중에 가도 된다니까 나중에 말고 지금 지금이 중요하다면 지금 한 걸음 더 행복해지세요 마음을 잇는 대한민국 공항그룹 한국공항공사 또 한 번에 가요 다시 한 번에 가요 후에 우리가